자 가보자 아니 문제 질문 없으니까 many people cannot understand what there is about birth to become obsessed about cannot understand what there is about become obsessed about be obsessed with 또 be obsessed about 은 뜻이 첫 번째 뜻이 뭐뭐에 집착하다 뭐뭐에 물두하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 나야 나 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뭐가 있어 아 새들에게 그러니까 새들에게 몰두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새들에 대해서 몰두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됐나? What about what is actually doing out there in the woods? 내가 딱 이 말이라니까 아니 새를 관찰하는 새끼들 이거 시야 이거 이거 시야 이거 초상권 침해 아니야? 새들은 지금 시와 모임을 쫓고 있는데 그걸 하루 종일 쳐다봐 어디서 숲속에서 늪지에서 들판에서 그러면 왼손에 핸드폰을 이렇게 게임하면서 뭐죠? 어쨌든 그런 얘기 됐나? 박스 질문 끝났어? 이게 왜 나왔냐? 이게 뭐냐면 이걸 읽어보잖아 사실 A 파트 때문에 쟤 진짜 빡치거든 그러니까 새를 보는 건 되게 경이로운 활동이다 이렇게 나와 근데 보통 새를 보면서 사진 찍는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 새를 보는 게 그럼 왜 더 좋은 경험이냐 그거는 그 새를 보는 사람들의 기억이 영원하기 때문이야 기억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개선돼 갑자기 빨간색 새였지 근데 상상 속에서는 정말 핏빛색의 새 뭐 갑자기 까치 새끼가 모이를 쪼아먹었는데 갑자기 인간처럼 식사를 했다 이 시작으로 지금 계속 시간이 되면서 개선된다는 거야 그 새를 본 기억들이 개선돼서 더 즐거운 취미활동이 된다는 개소리를 한 거야 진짜 개소리야 개소리 아 근데 그게 맞나 봉황야라는 새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일부 어떤 게 있었냐면 혜태라는 거 알아 혜태? 혜태도 알지 이게 다 없는 동물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어떠한 것을 기반으로 상상을 했을 거 아니야 그지 새는 새인데 계속 맨날 하늘을 보다 보니까 제비도 있고 참새도 있고 날아다니 새끼들 다 새잖아 그지 그러면 상상을 한 거야 점점 더 더 이쁜 새 더 화려한 새 더 위대한 새 맹렬한 새 상상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것이고 그러면 설이 있잖아 그지 혜태도 사실은 호랑이랑 사자랑 이것저것 두꺼비 같은 새끼들 다 합쳐서 만든 거잖아 그지 그런데 그것도 상상의 결과라면 그것도 이런 얘기인 거야 맨 처음에는 새를 보는 새끼들 다 인간이라서 이러한 새에 대한 기억이 점점 개선돼 그래서 상상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뭐야 더 생생해지고 빨간색 더 선명해지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럼 but unlike hunting the trophies you accumulate are in your mind 이게 이지라는 거 사냥과는 달리 당신이 축적하는 그 트로피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대 그럼 왜 보냐고 사진이라도 남겨야지 Of course your mind is a great place to populate with them because you can't 아 진짜 진짜 지랄이다 진짜 물론 너의 마음은 대단한 장소야 뭐할? 가득 채울 장소야 그것들을 가득 채울 장소야 왜냐하면 너는 그것들을 갖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야 너 주변에 네가 어딜 가든 이런 새끼랑 사랑하지마 그렇지? 괜찮아 연락 안 해도 돼 넌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Oh shit 오케이? 스토커 스토커 자 여기까지 된 거 같고요 자 그 다음